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청장 원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날은 붉은 달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가족과 따뜻한 적 나누고 소외계층 없는 밝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금정구 700여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로 구민 행복시대를 열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